오늘 이 아침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낳은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원약의 흐름 속에 있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0월 마지막 날이면서도 이제 11월 새로운 달을 앞두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별한 오늘입니다 이제 11월 한 달이 지나고 나면 실제적으로 2018년도가 또 마무리가 되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를 저와 여러분이 앞두고 있습니다 중요한 시간표일수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서 있다 굉장히 중요한 응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리미야 33장 1절에 보니까 예리미야가 아직 시위대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시니라 지금 예리미야는 일생일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놓여 있습니다 시위대뜰에 갇혀 있을 때에 시위대뜰이라는 것은 지금 감옥 속에 갇혀 있다는 거죠 예리미야는 친 바벨론파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한 것이라고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선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난리 났겠죠 사방팔방으로 살 길을 찾고 도움을 요청하면서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이 중요한 타이밍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예리미야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낙심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예리미야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예리미야 33장 2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예리미야는 착각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주로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착각에 빠집니다 내가 뭔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로 자기 방법, 자기 노력, 자기 기준, 자기 열심에 사로잡혀서 막 뛰어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예리미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분이 과연 누구인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이 과연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승리하는 비결, 응답받는 비결은 생각보다 굉장히 쉽고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내가 안 하면 됩니다 가능하면 나를 배제시키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즉 착각만 안 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리미야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예리미야 3장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지져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일 것이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언약이 비전으로 비전이 꿈으로 꿈이 실제 응답으로 작품으로 성취되는 시간표 그게 바로 기도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예리미야에게 어떤 작품을 주셨습니까 예리미야 33장 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이 성업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고 9절에 보면 이 성업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예리미야에게 주신 작품입니다 이 성업을 고쳐낫게 하겠다 이 성업이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열방 가운데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아주 멋진 응답의 작품이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비전으로 가슴에 품고 꿈을 꾸고 그것을 실제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해서 최고의 인생 작품을 남기는 응답들이 오늘 우리 모든 예언의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누구보다도 CBDIP의 인생 여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75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대한 분명한 언약을 주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과 전 세계가 복을 받고 번승케 되는 그러한 비전을 가슴에 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무려 25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리고 불신앙 등을 라는 과정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언약의 꿈을 꾸면서 인도를 받도록 그래서 드디어 100세의 언약 성취의 작품으로 아들 이삭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결국 아브라함처럼 CBDIP의 인생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인도하실 것인데 이러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CBDIP의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전도 꿈도 아니라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이 없는 비전 언약을 놓쳐버린 꿈 언약이 없는 실천과 도전 모든 것은 결국 바벨탑처럼 다 무너지게 됩니다 비전은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꿈? 어쩌면 불신자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꿈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비전과 그러한 꿈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바로 언약 속에 주어진 비전과 꿈 언약을 붙잡는 것에서부터 CBDIP의 인생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첫 번째는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장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그 말씀이 바로 곧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디머데우서 3장 16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베드로우서 1장 21절에도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1600년 동안에 약 40명의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도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2018년 이제 실질적으로 거의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월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달려오면서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언약을 붙잡고 오늘 이 자리까지 달려왔습니까 지금 나는 어떤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결국 말씀이고 말씀성취입니다 오늘 창세기 2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을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 말씀을 실제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한 것이라고는 불신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독자 이삭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 둘 다 웃었습니다 이 웃음이 좋은 웃음이 아니라 비웃었음이었습니다 그렇죠? 나이가 이미 75세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자녀를 가질 가능성은 0%입니다 그러니까 웃음이 나온 거죠 헛웃음이 나온 거죠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계속해서 불신앙의 행동과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정확하게 성취하고 이루셨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까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의 수준과 능력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민숙이 23장 19절에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고 반드시 실행하신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도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다 변개가 무슨 말입니까? 변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변개하지 않는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딸과 약속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아빠 이거 꼭 해오라고 제가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몇 번 잊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주 동안에 얼마나 시달렸는지 아빠는 왜 약속을 안 지키고 왜 자기한테 마라크를 안 지키냐고 제가 어제 큰 맘 먹고 결단하고 메모지에다 적고 안 잊어버리려고 그래서 그거를 했습니다 사람은 잊어버려요 사람은 다 못 지킵니다 약속 그런데 하나님은 변개치 않는다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행하시고 실행하신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신앙해도 우리가 아무리 인본주의를 써도 언약은 변함없이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하지만 대신 우리가 불신앙하는 만큼 다른 것을 붙잡는 만큼 불신자처럼 아브라함처럼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언약은 성취되는데 우리는 그만큼 고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놓치지 않고 말씀을 늘 가까이에 두면서 말씀을 실제 누리고 인도받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첫 시작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가인은 바로 이 흐름을 놓치게 되었고 예배의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갔던 거죠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돌로 동생을 쳐죽이는 언약을 놓치고 예배를 실패했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개인이 완전히 실패하고 그 가정과 가문이 완전히 무너져버렸습니다 그게 예배 실패의 결과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을 놓친 아주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매주간 예배 속에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실제 붙잡고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매주 하나님 앞에서 인생작품을 남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응답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자는 지속적인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람의 흐름을 타고 있으면 힘들게 노를 젖지 않아도 배는 목적지까지 아주 쉽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연이 연줄에 메여 있으면 연줄에 메여서 바람을 잘 타게 되면 하늘 높이 올라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타지 않으면 연은 계속해서 바닥에 쳐박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연이라도 설사 그 연이 수십억짜리라 할지라도 바람이 안 불면요 그 연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보다 우린 주로 어디에 관심이 있죠?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언제 하느냐? 이게 주로 우리의 고민입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는 실은 어디에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지 않으면 결국 모든 것이 바벨탑처럼 언젠가는 한계를 만나고 언젠가는 무너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부족하고 불신앙하고 연약했지만 언약 속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 속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응답이겠습니까? 우리는 주로 뭔가가 해결이 되고 힘든 게 없어지고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이 생기고 주로 이런 것을 보고 응답이라고 간증을 합니다 물론 응답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응답이 있습니다 한 번 응답받았는데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아니 영원히 응답받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1장 4절에 보니까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한례를 행하였더라 하나님은 이삭을 주시기 전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독자 이삭을 얻으면 8일 만에 반드시 한례를 행하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고 정확하게 8일 만에 한례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응답을 받게 되면 그 응답받은 것에 너무 흥분해가지고 중요한 본질을 놓쳐버립니다 응답받은 것에 너무 심취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왜 이 응답을 주셨는지 이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응답 한 번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속적인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응답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 얼마나 엄청난 응답을 받았습니까 백세의 독자 아들을 얻었습니다 요즘 보면 40세의 아들 얻어도 얼마나 귀하고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 백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것도 25년 동안 기다리고 기다린 끝에 그럼 이 정도면 어떻게 합니까 당장 아파트에 현수막 걸고 동네에 떡 다 돌리고 난리가 나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8일 만에 한례를 행하면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보다는 응답 역사 일어난 거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응답이 어떻게 해서 왔습니까 그 역사가 어떻게 해서 왔습니까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병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고 그게 목적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든 표적과 이적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도이심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응답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아브라함은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양생활은 결국 흐름과의 싸움입니다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 이 세상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흐름과 그리고 사단이 역사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후대들과 여러분의 생업과 여러분의 산업현장이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2018년 남은 시간 끝까지 견고하게 언약의 흐름 속에서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응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언약 성취의 인생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번전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